2024년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연령과 소득과는 관계없이 위기에 처한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모두가 함께하는 언제나 돌봄 시간과 장소 구분 없이 어디서나 장애인의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031120 360도 모든 방향에서 함께하는 경기도 360도 돌봄 이 캠페인은 경기도정을 알리는 GTV가 함께합니다.